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 나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21이 살짝 깨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주봉을 보면 왜 그런지 답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23,900원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에 많이 흔드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언영 바닥 모양 아니겠습니까? 살짝 변형이 되긴 했지만 언영 바닥은 일반적으로 직전 고점을 가기 전에 많이 흔듭니다. 많이 흔들리는 구간에 접어들었고 매물을 많이 터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봉이나 연봉.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다가 올라오는 거고요. 연봉 보시면 분봉 1번만 보지 마시고 차트를 크게 보셔야지 세력의 의도가 파악됩니다. 이거 여러분 파동이 이게 1번입니다. 이게 2번이고요.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상승 3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파동이에요. 가장 강하고 오래 간다는 파동입니다. 지금 두산 엔어빌리티는요. 상승 3파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아니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갈 주식인데 왜 이렇게 주식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멀리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오는 게 절대 아니죠. 보시면 AI 때문입니다.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이. 최근에 보시면 AI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2027년 생생형 AI가 전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될 거다.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노후한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한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됩니다.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력이 절실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도 투자한 게 있습니다. 바로 SMR입니다 여러분. 소형 모듈 연전. 여기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가 SMR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SMR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느냐 현실적인 대안이 되느냐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 SMR.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크기가 상당히 작고요. 경략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건설 비용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방사는 누출 가능성을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만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죠. 해안에 건설 안 해도 되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고 방사는 누출 가능성도 적고 건설 비용도 적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게 SMR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SMR에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탈원전 분위기였는데 몇 년 동안 미국,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처음에 AI 때문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탄소 중립 세 번째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문제가 크죠. 러시아에서 석유를 공급받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원전에 대한 대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산 에러빌리티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길게 보시고 길게 투자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나면 여러분 금요일 아침 4시 17분입니다. 새벽에 영상 찍고 있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찍 영상을 언덕을 할 거니까 영상 미리 보시고 여러분 미리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러빌리티 영상은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제가 준비한 SMR 관련 리포트가 있고요. 추가적인 리포트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두산 에러빌리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 쪽에 보면 플랜트도 있지만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수소에너지 ESS 친환경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다. 두산 에러빌리티가 쓰는 원재료 가격들이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도표에도 나오지만 철관, 환봉, 형광류, 알루미늄, 고철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자 기업이란 게 결국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분모는 비용이고 분자는 이익이겠죠. 이게 줄어들면 전체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죠? 자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실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 분자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자 체코 원전 얘기를 해보면요. 30조짜리 공사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자 미국하고 유럽이 특히 유럽이 유턴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 자 먼저 AI 두 번째 기후변화 세 번째 러시아 문제라고 했습니다. 체코 원전 30조짜리 공사입니다. 그 외에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빼고 다 유럽이죠. 자 이거를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면 나머지 전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백조짜리 공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지금 미국은 탈락했고요.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와 한국이 남았습니다. 지금 프랑스 상황 안 좋은 거 아시죠? 의외 해산됐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 주식 폭락하고 한국이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수주 가능성이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MR, 르네상스가 왔다. 두산이 예전부터 투자했던 소형 모듈, SMR 관련 업체 유스케일 파워가 50조짜리 공사를 하면서 2조 정도 두산이 수주를 했습니다. 유스케일 파워 예전부터 두산 엘리브리트가 투자했던 기업입니다. 오랜 투자가 결실을 얻은 거죠. 자 이게 트리거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리대로 미국이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졌다. 미국과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자력의 대책을 바꿨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다 G7 국가들입니다. 선진국들부터 먼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AI, 기후변화, 러시아 문제 원전으로 대책을 바꿨습니다. 탈원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급한 게 미국 쪽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현재 전력망을 다 바꿔야 된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데이터 센터 옆에다 SMR을 건설하는 게 낫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빌게이츠 왜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말쯤에 수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리가 아시죠? 여기서 엄청난 공급기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건 아직 오픈이 안 된 겁니다. SMR 공급기약입니다. 물론 미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의 미국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때문에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SOS를 친 거죠. 공급기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SMR 관련해서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158에 8575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박민수가 예전에 PB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 여기 많은 고급 정보가 모입니다. 세력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픈이 되면 시장에 자 그러면 GE 일정이 있고 자 체커 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7월에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많이 흔들 텐데 미리미리 받으셔서 타점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급등이 나오다가 급락이 나오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살짝 20일이 깨졌는데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진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범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집을 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3년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잠복기가 꽤 됩니다. 이렇게 잠복기가 길면은 나중에 원형 바닥이 뚫리게 되면 상당히 멀리 가게 됩니다. 지금 이 23,900원 돌파하기 전에 많이 흔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흔들게 되면 나중에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하락했는데 계속 매집할 흔적이 나옵니다. 그죠? 살짝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N자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봉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동이 하나가 나왔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 이때부터 따지면 거의 15년 정도 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행보하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상승 3파입니다. 여러분 SMR이 왜 오래 갈지 말씀을 드렸죠. 원전이 왜 오래 가는지 미국과 유럽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에게 AI 때문이죠. 자 원전이 AI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상승 3파가 나오는 중이에요. 단기적 대응 하시 말고 주식차 들고 계셔서 대박 나셔야 됩니다. 여기 연봉 보시면 이 꼭대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14만원입니다. 자 2007년에 찍었던 가격인데 17년 만에 이 가격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매집한 기간이 여기 나오잖아요. 일단 한 4년 정도 됩니다. 매집 기간이 지금 밑에서부터 따지면 거래가 많이 터진 게 3천원 때 4천원 때부터거든요.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7배 8배?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이 수익률 상응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자 얘네들 이 주 세력들이요. 이 친구들이 주 세력인데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떱니다. 개인 털기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자 내리 누르기 시작하면 바닥으로 다시 갈까봐 팔게 됩니다. 피어 올라갈 때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신고가 날 것 같으니까 따라서 하게 됩니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식으로 물량을 흔들어서 털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산 에너비리티 같은 급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봐야 나중에 정산해보면 수익이 별로 안납니다. 왜? 세력들의 매매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나 에너지티들 이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패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그냥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 5번부터 10번까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전문적이긴 하지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7월에 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픈된 체커 일정이 있고 G일정도 있습니다. 미공개된 7월에서 8월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미리 미리 일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관련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SMR 관련 종목이 거의 다 커버되는 리포트입니다. 체커 번호 수수시 실적 추정치 전망 주가 전망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형 모드로는 부품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 호전 예상 종목과 급등 예상 종목 자 G일정이 터지고 그 다음에 체커 일정이 터지게 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미리 미리 바닥에서 잡아두셔야 됩니다. 물량 자 배너 있는 번호 010 3158 857 이 번호로 아까 두산은 그냥 일정이었죠. 이건 R로 보내주세요. 두산 R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꼭 챙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고 SMR 관련 원전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는 리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자 SMR 관련 종목도 몇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자 무료방이고요. 자 무료방이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SMR 관련 종목도 몇 종목 추가로 매매 사인 드리는 방이고요.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은 아닌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방 중장기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매 신호를 드렸는데 4월달입니다. 3월부터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시면 거래가 확 늘어납니다. 100만 주 단위에서 천만 주 단위로 늘어나요. 자 그러다가 4월쯤에 좀 쉬면서 15,000원대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4월 12일날 15,000원이죠. SMR 대장주 AI 전력 수요 급정 수요 이 날입니다. 15,000원대 현재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중장기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전력기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수요 주죠. 자 LS그룹의 핵심 결사 LS엘렉트릭입니다. 3월 초에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슬슬 올라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 LS엘렉트릭 3월 7일날 7만 8천원 해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 날입니다. 3월 7일 이거 20만원 넘었죠. 이거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중장기방은요. 섹터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드립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 3158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규 종목이 곧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리포트가 있었죠. 삼성 리포트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짰습니다. 자 7년만에 M&A 시도하려고 해요. 이 팀에서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세력인명을 동원해서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자율주행 대응전략은 제가 만들었고요. 직접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에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4만원대, 5만원대였는데 이슈 터지니까 24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지분투자로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지분투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삼성으로 인수될 종목들이에요. 미리미리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두산 애너빌리티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1번 보시면 상당히 오르기도 했죠. 오르기는 이격을 좁히는 조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주범 보시면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형바닥이 왕성되기 직전에 반드시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멀리 가요. 나중에 이렇게 플랫해지면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자 연봉보고 답이 나오죠. 굉장히 오래 갈 종목입니다. 자 두산 알이 썼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회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추가적인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9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준비한 SMR 관련 자 토탈 리포트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특히 4번에 있는 종목들이 대박입니다. 실적 호전 예상 급등 예상 종목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저기 있는 종목들 계좌에 미리 미리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 리포트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SMR이 AI 때문에 AI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전력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구글로 검색하는 거랑 채찔피트랑 검색하는 거랑 전력이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AI는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을 건설하는 방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빌게이츠가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테마입니다.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활용하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